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이번 시간에 책방 주인이 들고 온 단편 소설은요. 김성금 작가님의 소설집 중에 한 편인데요. 제목은 통마구리입니다. 홀로 허물 속에 갇혀 산다는 건 성장을 멈춘 거나 다름없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라는 글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오늘 들려드릴 통마구리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책방 주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통마구리 남편이 현관문을 빠져나갔다. 나는 문을 잠그자마자 소파에 길게 누웠다. 나방이 날아가 버리고 남은 허물처럼 그가 남긴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하지만 지워야겠다는 건 생각뿐. 몸은 깨느른하기만 하다. 창 밖으로 주황색 꽃송이가 눈에 들어온다.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단독주택 담장 안에 피어있는 농소하다. 나는 저 꽃을 볼 때마다 기분이 언짢다. 어쩌면 저리도 예쁜 색깔을 낼 수 있을까. 나팔꽃과 비슷한 자태인데 물감으로 그린 듯한 빛깔이다.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빛깔의 소리 없는 유혹에 고개가 절로 돌아간다. 전화벨이 울리자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이제 두려움보다 반가움으로 수화기를 든다. 그는 아무 말이 없다. 그의 숨소리만이 전해진다. 석 달 전부터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오고 있는 남자다. 아니, 여자일지도 모른다. 창호가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도 그 얼굴도 없고 목소리도 없는 사람에게 혼자서 나만의 이야기들을 흘려보낸다. 일찍 전화를 주셨네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세요? 상대방이 수화게 되고 한 번 톡 친다. 한 번은 예스, 두 번은 노다. 혼자 떠들기 갑갑해서 그에게 제안을 했더니 그렇게 자기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 오늘은 미천꼴로 여름여행을 떠나요. 친구 셋과 그녀들의 남편들과 함께요. 그러니까 3일간은 연락하지 마세요. 혹시 당신이 거기까지 오고 싶다면 환영이에요. 먼 발치에서 나를 봐도 좋고요. 만난다면 더 좋겠지만 상대방은 수화기를 딸깍 소리나게 내려놓는다. 내가 끊기도 전에 미리 수화기를 내려놓는 걸로 봐서 그리고 그 딸깍 소리의 강도로 봐서 그가 마음이 심란하다는 증거다. 나는 다시 소파에 누웠다. 아들은 4개월 전에 군대에 갔다. 아들이 커갈수록 내 마음에는 그만큼의 빈 공간이 생겨나는 것 같다. 아들은 한 건데도 남편을 닮은 구석이 없다. 남편은 섬세하고 예민한 반면 아들 지민은 남자답고 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이 겁을 내며 그렇게 말리는데도 해병대에 지원했다. 남편은 아들이 떠나기 전 아들의 머리카락을 간직하겠다며 몇 가닥을 뽑아서 비닐봉지에 넣었다. 나는 아들과 시선을 마주치며 소리내어 웃었다. 별짓을 다 해요. 시어머니는 외탁을 해서 제 애미만 닮았다며 타박을 했다. 남들이 제 아빠랑 붕어빵이니 복사판이니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몹시 부러웠다. 발가락이라도 닮았으면 좀 좋을까. 나는 할 일 없이 천장만 울려다보고 있다. 예전에 내가 꿈꿨던 가정은 이런 게 아니었다. 열에 빠져 허우적됐던 20대. 이제 아들의 나이가 예전에 우리들의 나이가 되었다. 겉껍데기만 남은 기분이다. 열정과 사랑으로 뜨거웠던 가슴은 차갑게 식어서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아무 탈 없이 안일하게 세월을 흘려보내는 게 내 삶의 목표이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연인들을 보면 거기에 나를 대입시켜 대리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 어머니의 헤어스타일을 눈여겨보게 되고 그녀의 말에 공감하게 된다. 바람처럼 지나가버린 젊은 날이 아쉬울 때면 누워서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본다. 나는 어느새 추억으로 향해가는 기차에 마음을 씻는다. 열차 칸 하나하나마다 애틋한 추억으로 가득하다. 첫째 칸에는 늘 스물두 살의 창호가 타고 있다. 창호를 처음 만났을 때 내 나이 스무살이었다. 벌써 이십여 년 전에 일이다. 그와는 한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새내기였다. 그해 봄 햇살이 아직은 따사로운 토요일 오후였다. 건물 로비로 나서는 나를 그가 가로막아 섰다. 김경희 씨 토요일인데도 엄마 앞에서 짝짝꿍 할 일 있어? 나랑 어디 좀 같이 갈래요? 나는 그동안 창호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터라 눈웃음을 치며 망설인도 없이 따라 나섰다. 그때는 5월이었고 마음이 푸른 하늘의 구름처럼 둥실 떠올랐다. 그는 나를 덕소로 안내했다. 우리는 나룻배에 마주 앉았다. 창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노를 저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미래의 희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창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회사에 들어왔다. 남자들의 대부분은 대학 졸업자였다. 대학 졸업자 틈에 끼인 그는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단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입시학원에 다닌다지만 피곤해서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단다. 지금 자신이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니까 자기에게 정식으로 사귈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는 덕소에 다녀온 이후로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나와 늘 동행하였다. 그 당시에 나는 학벌이나 집안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얼굴을 붉히며 탁구공처럼 튀어오르는 사랑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주책 없이 창호의 중학교 동창회나 고교 동창회에 함께 참석했다. 나는 늘 홍일점이었고 창호는 그 덕분에 웃줄거렸다. 창호는 9월에 입대할 예정이어서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지 않았다. 늘 목소리가 한옥타브 업되어 있는 상태였다. 경희 씨 피부는 포슬포슬하게 쪄 놓은 감자 속살 같아. 햇볕을 튕겨내는 것 좀 봐. 눈이 부셔. 그가 내 팔에 솜털을 문지르면 온몸에 전율이 왔다. 이게 천생연분이라는 걸까. 하루 종일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도 늘 그가 그리웠다. 나는 참다 못해 수화기를 들곤 했다. 저기 옆으로 눈 돌리지 말고 제 얘기만 들으세요. 저 목욕탕 옆에 있는 꽃집에 갈 거거든요. 조금 있다가 따라 나올래요? 나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우리가 근무하던 곳은 한 사무실의 직원이 60명이나 되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은 점심시간이 시작되면서 소란스러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창호는 바로 내 뒤를 쫓아왔다. 꽃집은 안으로 들어가니 꽃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큰 식물원이었다. 우리는 딸기 주스를 시키고 벤자민 나무 아래 마주 앉았다. 딸기를 즉석에서 믹서에 넣고 갈아주었는데 빛깔이 참 고았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 하여간에 당돌하고 깜찍하다니까. 커다란 컵에 빨대를 두 개 꽂았다. 머리를 맞대고 빨대를 빨다 말고 창호는 내 옆으로 왔다. 우리는 한 쌍의 인꽃처럼 붙어 앉았다. 박창호 씨 사실은 할 말이 있어요. 저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남자가 있거든요. 창호 씨 사귀는 걸 어떻게 눈치챘는지 예전에 사귀던 주는 아침 출근 버스 앞에서 길을 막고 한참씩 행패를 부렸다. 가만두지 않겠어. 네가 나를 두고 그럴 수 있어? 우리 사이를 그 친구에게 불어버릴까? 나 그 사람 사랑해. 결혼도 할 거야. 제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준에게 사정을 했다. 하지만 그의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을 보면 두려웠다. 이제 창호를 만나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준 때문에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창호에게 준과의 관계에 대해서 털어놓았다. 이따 퇴근길에 저 좀 바래다 줄래요? 그를 또 만날까 봐 무서워요. 창호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린 나이에 웬 남자가 있는가 의심도 하는 눈치였다. 알았어. 아예 부모님께 인사도 드릴 겸 바래다 주지. 어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랑은 어느 정도 사이야? 창호 씨보다는 조금 진한 사이였어요. 나는 창호의 마음에 질투의 불씨를 슬쩍 떨어뜨렸다. 아니나 다를까 창호의 눈초리가 셀축해진다. 나는 일부러 정색을 하며 웃었다. 하지만 저 아직 전혀예요. 언제든 검문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창호는 웃지 않았다. 내가 너무 당돌했나 싶었다.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나는 그저 순진한 아이는 아니었다. 호암동에서 버스를 타면 한 시간이 넘게 걸려야 동네에 도착했다. 우리 집 앞에는 나지막한 야산이 있다. 경희씨 저기 좀 들러다 가자. 난 시내 한복판에서 살아서인지 저런 산을 보면 아늑해지는 것 같아. 으스름한 저녁 무렵이었다. 창호는 약간 엉큼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조금 생각하는 척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저 산 너머로 푸른 바다와 모래 사장이 펼쳐져 있을 것 만 같아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시간이에요. 주말에 내가 인천에라도 데려갈게. 정말요? 나는 펄쩍 뛰어오르며 창호의 팔에 내 팔을 끼었다. 얇은 블라우스 속에 내 젖가슴이 그의 팔에 닿았다. 창호는 움찔하는 것 같았다. 나는 마냥 어린애가 되어 그의 팔을 잡고 폴짝폴짝 뛰어올랐다. 숲속으로 창호를 안내했다. 야산의 정상에 올랐다가 숲속으로 난 비타를 내려가자 잔디밭이 깔린 것처럼 아늑한 분지가 나타났다. 숲으로 온통 울타리를 친 곳이어서 어두워가는 하늘만 튀어있다. 창호는 아카시아 줄기를 두 개 따가지고 왔다. 어렸을 때 이런 거 해봤어? 그럼요. 이걸로 머리 파마한다고 돌돌 말기도 하고 쌍꺼풀을 만든다며 눈꺼풀에다 꽂기도 했어요. 창호는 너털 웃음을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에 온산이 놀라서 움찔거리는 것 같았다. 그의 터프한 웃음소리가 좋았다.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자신의 이파리를 하나씩 떼어내는 게임을 했다. 이파리를 먼저 다 떼어내면 소원을 들어주기였는데 창호는 자기가 이길 때마다 큰 소리로 웃었다. 그의 가지런한 이가 보기 좋았다. 창호는 마지막 잎새를 손가락으로 퉁겨내었다. 그러고는 나를 말끄럼이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 양끝이 웃을까 말까 망설이는 듯했다. 창호는 달려들어 나를 안았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이 내 얼굴을 덮었다. 창호의 살 냄새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창호는 서둘러 내 브레이저를 벗기려고 했다. 나는 등 뒤로 손을 돌려 호크를 풀어내었다. 창호는 깜짝 놀라는 얼굴로 나를 보았다. 그리고는 잔디 위에서 나를 거칠게 안았다. 거들을 벗겨내려는 그의 손이 허둥거렸다. 나는 창호의 손을 꼭 잡았다. 제발 그만이요. 나는 창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정다운 표정을 지었다. 저를 지켜줄 거죠? 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의 눈속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망울에 초록이 담겨있다. 서서히 창호의 흥분이 가라앉았다. 경희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만 우리는 옷을 털고 일어났다. 저 정말 창호씨 사랑해요. 그래 나도 그래 죽을 때까지 마음 변하면 안 돼요? 창호씨가 군대 갔다 올 동안 기다릴 자신 있어요. 경희가 너무 예뻐서 걱정이 돼. 언제든지 좋은 사람 있으면 가. 그 대신 서른 살까지 쉬지 못 가면 내가 데려갈게. 나는 두 주먹으로 창호의 가슴을 두들겼다. 그런 말이 어딨어요. 좀 더 박력있게 말해봐요. 너는 내 거야. 나를 두고 아무데도 갈 수 없어라든지. 창호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내 입술을 자신의 입술로 덮었다. 행복했다. 그래 창호씨만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변심하지 않아. 나는 그날 그렇게 다짐을 했었다. 젊은 날에 맹세를 저버리고 나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자 낯선 간욕에 내린 듯 마음이 불안해졌다. 추억으로 가는 기차는 사라져버렸다. 남편은 지금 잠시 휴직 중이다. 2학기부터는 강의를 할 수 있을 거라며 요즘은 매일 도서관으로 출근을 하다시피 했다. 가방에 책과 도시락까지 싸들고 입시생처럼 공부에 매달리는 남편을 보는 게 안타깝다. 남편은 결혼한 이후 내내 공부만 한 셈이었다. 대학교 2학년 휴학 중에 우리는 결혼했다. 내가 임신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렸다. 복학하고 나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10년 넘게 공부를 했다. 내가 대학 공부를 못해서 일까 난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게 그리고 대학 교수라는 게 늘 자랑스러웠다. 미천꼴로 가기 위해서 짐을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데 아무런 의욕도 없다.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내 주위를 맴돈다. 저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돌변할지 몰라 힐끗힐끗 눈치를 보며 가방에 옷을 집어넣었다. 3일간 갈아입을 옷과 세면도구 모자 수영복이다. 음식 준비는 친구들이 맡을 테니 몸만 오라고 해서 떠나는 여행이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에 즐거움이 감돌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나는 마음을 주스렸다. 괜히 친구들에게 치부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상황이었다. 옷 다 입었어요? 핸드폰은 챙겼어요? 남편은 엄지와 검지로 오케이 사인을 한다. 가스 중간 벨브를 잠그고 방문들은 다 닫았다. 그리고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섰다. 당신 핸드폰에 집 전화 연결했지? 아참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 전화기에 내 핸드폰 번호를 입력시켰다. 이렇게 해두면 며칠씩 집을 비워도 놓치는 전화가 없어서 좋았다. 남편은 구부정한 어깨를 보이며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남편이 피워내는 담배 연기가 뒤를 따라 내려가는 내 얼굴을 뒤덮는다. 손사래를 쳐서 연기를 걷어내며 헛기침을 했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였다.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줄담배를 피워 물었다. 차 창문을 열면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고 차창을 닫자니 차 안은 담배연기로 눈물이 날 지경이다. 나는 가슴을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렀다. 불뚝불뚝 치밀어오르는 응어리를 스스로 달래었다. 영앤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야 긴 한숨을 토해냈다. 남편은 차에 그냥 있겠다고 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친구들은 부산 쓰레 부식거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미안해. 사실은 오늘 오지 않을까 생각했었어. 애는 네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노니? 눈을 곱게 흘기며 영애가 내 무릎을 툭 쳤다. 너 도대체 왜 그래? 아들 군대 보내고 나서 우울증 오는 거 아니야? 얼굴이 영 말씀이 아니다. 사실은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신과 의사 말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시끌벅적하게 지내게 하래. 시체 말로 생각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뺑뺑이를 돌리라는 거야. 너희들 도움이 필요해. 남편이 차에 있겠다고 하기에 지금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털어놓는 거야. 남희가 내게 바싹 다가앉았다.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남희의 손길에 그동안 가두어두었던 눈물이 쏟아졌다. 의사 말이 운전이나 기타 다른 생활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대. 문제에 부딪혔을 때만 적대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경을 건드리지 말란다. 옥자가 크리넥스 통을 건네주었다. 괜찮아 질 거야. 네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겠다. 옥자는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사실은 나도 우울증이 생긴 것 같아. 네 남편 얘기가 꼭 나를 두고 하는 말 같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참았는데 그게 오래되니까 속병이 되는 거야. 요즘 소주 반병은 마셔야 자미와 우리 집이 15층 이잖니 가끔 아래로 떨어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 갱년기 우울증이야 옥자 정도는 아니지만 나도 그런 감정이 조금씩 들거든 나미가 끼어들었다. 그래서 온몸이 쑤시는데도 기어서라도 여행을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온 거 아니니 기분 전환하려고 옥자는 쏟아지려는 눈물을 막으려는 듯 안경 너머로 큰 눈을 껌뻑였다. 심각하다 예 우리들 영혜가 벽에 기대 앉으며 자신의 무릎을 감싸 안았다. 나는 친구들을 둘러보았다. 중년의 그림자가 어느새 우리를 덮쳤을까. 형광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섰다. 영혜가 벌떡 일어났다. 친구들은 호들갑스럽게 남편에게 인사를 했다. 영혜는 어색한 분위기를 털어내려는 듯 베란다 문을 활짝 열었다. 이삿짐을 부려놓은 것처럼 배낭과 아이스박스 라면 상자 등 베란다는 짐 보따리로 가득했다. 저걸 다 씻고 갈 겁니까? 남편은 깡마른 얼굴에 핏대를 세웠다. 친구들에게 언지를 주길 잘했다. 영혜가 눈치 빠르게 웃으며 다가갔다. 예 저기 아이스박스 하고 배낭만 트렁크에 실어주세요. 나머지는 우리 차에 실으면 되걸랑요. 영혜는 애교까지 떨어가며 수선을 피웠다. 남편은 영혜를 한 번 흘끗 보고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못표정한 얼굴을 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나는 번지는 안타까움을 숨기고 바보처럼 해벌적 웃었다. 자기 음료수 한 잔 줄까? 커피 타줄까요? 남편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내 얼굴만 보면 안심을 한다. 내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는 눈치다. 그것이 고맙다. 남편을 치료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다. 주방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주전자에 물을 부었다. 이어 영혜가 따라와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괜찮으신 것 같은데 네가 너무 신경이 과민한 거 아니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니? 남편이 정상이고 내가 신경이 예민한 거라면.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영혜의 남편이 들어섰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영혜의 남편은 신발을 벗기도 전에 남편을 향해 반갑게 팔을 내밀었다. 남편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다. 벌떡 일어나서 그의 손을 맞잡고 힘차게 흔들었다. 남편 옆에는 흥겹게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계속 기분을 맞춰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은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계속 침물에 들어간다. 어깨가 딱 벌어진 영혜 남편 옆에선 남편의 몸집은 갸냘프다. 가을 들녘에 팔을 벌리고 서있는 허수아비 마냥 반팔 소매가 펄렁거렸다. 인사를 마치자마자 영혜의 남편은 욕실로 들어갔다. 금세 샤워를 마치고 옷까지 갈아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 부러웠다. 남편은 샤워를 하려면 한참을 따져보고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나는 그가 생각 속으로 빠지지 못하도록 자꾸만 푼스처럼 말을 걸곤 했다. 물에 빠질까봐 끊임없이 물장구를 치듯이. 영혜 남편은 앉을 새도 없이 베란다로 나갔다. 양손에 보따리를 들고 후다닥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남편은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남편의 시선은 또 자신만의 생각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고 있다. 남편의 팔을 잡아 흔들었다. 여보 자기도 짐을 날라줘요. 남편은 내 말을 듣지도 못했다. 방바닥만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다. 할 수 없이 우리들이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내려갔다. 계단을 다 내려와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다. 니들 우리 남편한테 얼굴 좋아졌다면서 자꾸 죽여줄 수 있겠니? 그래 걱정하지 말어. 보따리를 1층 오체통 옆에 날라다 놓으면 영의 남편이 트렁크에 차곡차곡 실었다. 갑자기 빗방울이 한두 방울 손등에 떨어졌다. 이런 비가 오면 어떡해 여태 멀쩡하다가 웬 비람? 영예는 하늘을 향해 손바닥을 벌리면서 투덜거렸다. 팔뚝으로 콧잔등으로 물방울은 빠르게 떨어졌다. 저만치 남의 남편과 옥자의 남편이 뛰어오고 있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남편은 여전히 그대로 앉아있다. 여보 차 열쇠 좀 줘요. 커피 다 마셨으면 당신도 나와요. 나는 마구 소리를 질렀다. 어? 그제야 남편은 잠에서 깨어나듯 자신만의 생각에서 깨어났다. 영앤의 차에 남자들이 탔다. 우리 차에 여자친구들이 전부 탔다.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출발하였다. 여러 번 차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엇갈렸다. 스쳐 스쳐 지나갈 때마다 서로 손을 흔들기도 하고 차가 보이지 않으면 뒤돌아서 뒷차의 자동차 번호를 확인하곤 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우리 차가 신호에 걸리는 바람에 그만 앞차를 놓치고 말았다. 신호 대기로 서있는데 굵은 빗방울이 앞유리를 두들겼다. 마치 작은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소란스러웠다. 자동차 천장을 태울 듯 하던 열기는 삽시간에 식었다. 잠깐 사이 끈끈한 습기가 차 안에 가득 찼다. 나 길 잘 모르는데 경희야 넌 알지? 뒷좌석에 앉은 영예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글쎄 처음 가는 길이라 찾아갈 지 모르겠네. 남이와 옥자도 고개를 가로 저었다. 저도 잘 모르는데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룸밀러로 뒷좌석을 살피며 말했다. 우리 그이가 통마구리들만 모였다고 하겠어요. 영예의 말에 남편이 다시 룸밀러로 시선을 옮겼다. 통마구리가 무슨 뜻입니까? 영예가 운전석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통발을 강호도 사투리로 그렇게 말하나 봐요. 통발에 한번 늘어가면 구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나오질 못하잖아요. 어쨌든 우둔하다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신호가 바뀌자 남편은 액셀레이터를 세게 밟았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도 영예는 자주색 승용차는 보이지 않았다. 이제 깨달았네요. 내가 통마구리란 사실을. 어머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디 박사님한테 가당키나 한 소린가요? 영예는 처음에 당황하는 듯 하더니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었다. 아무튼 저는 통마구리라니까요. 친구들은 왁자하니 웃었다. 남편도 따라 웃었다.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걸 보니 또 시작이었다. 친구들이 슬기롭게 대처해 주어야 할 텐데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주어야 할 텐데 남편은 정말 통발 같은 사람이다. 한 번 그 생각에 빠져들면 빠져나오는 구멍을 찾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함정에 깊숙이 빠진 사람들이었다. 통발 속에 들어가 출구를 찾지 못하는 물고기처럼 말이다. 남편과 창호와 나 세 사람의 멍텅구리들은 그렇게 아까운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 뒤쫓아가려고 서들지 말아요. 지도대로 따라가면 되지 뭐. 나는 차 문쪽에 꽂아둔 지도책을 펼쳤다. 여기 휴게소가 있네. 그냥 직진하면 되겠어요. 나는 남편의 신경을 분산시키기 위해 호들갑스럽게 떠들었다. 영혜야 거기 과자 좀 줄래? 영혜는 비닐봉지에 담긴 과자를 꺼내서 건네주었다. 나는 겉봉을 뜯어서 과자를 남편의 입에 넣어주었다. 계속 내미는 남편의 손에 과자를 한 개씩 얹어주느라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지도 못했다. 음악 들을까 여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넣었다. 여자 가수의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에 남편은 금세 핸들을 손가락으로 두들기며 장단을 맞추었다. 여보 분위기 죽인다. 비는 주륵주 내리지 음악도 착착 감기니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너스레를 떤다. 어머나 여기는 비가 안 왔네. 남이의 말에 모두들 목을 빼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주륵주 내리지 음악도 착착 감기니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너스레를 떤다. 어머나 여기는 비가 안 왔네. 남이의 말에 모두들 목을 빼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로는 뽀송뽀송했다. 맑은 하늘에 하얀 구름이 태평스레 떠있었다. 희한하지 않니? 칼로 그은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딴 세상일 수 있는 거니? 여름 소나기는 소짠등을 가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랑 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세요? 2년이면 밥그릇수가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사춘기 소녀처럼 까르르 소리 내어 웃었다. 남편의 감정만큼이나 하늘도 변덕 하늘도 변덕스러웠다. 앞유리에 남아있던 빗방울이 뚜루루 굴러서 올라간다. 나는 거꾸로 올라가는 물방울을 바라보았다. 다시 좋았던 그 시절로 시계가 거꾸로 가주었으면 좋겠다. 소나기 덕분에 세차 한 번 잘 했습니다. 남편은 기분 좋게 웃었다. 남편이 지금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다고 해도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삶은 언제나 즐거울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은 좀 전에 상황이 다시 생각났는지 자신이 통마굴이라며 말을 꺼냈다. 가까스로 추스른 가슴이 다시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영앤의 자줏빛 승용차가 눈에 들어왔다. 남자들이 파라솔 밑에 앉아있는 게 보였다. 그들은 벌써 튀긴 감자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우리도 앉자마자 커피며 감자 등을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휴게소를 빠져나오면서 길이 막히기 시작했다. 한시간이 지나도 차창에는 거의 비슷한 풍경만 비치었다. 차는 서있다시피 했다. 친구들은 잠이 들었는지 조용하다. 남편도 이제 시들해졌는지 입을 다물고 있다. 반대편 국도 쪽으로 군용 트럭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다. 아들은 백령도에 배치되었다. 아직은 훈련 중이라 면회가 되지 않는다. 나는 또다시 나만의 기차를 잡아타고 추억 속으로 달려갔다. 창우가 군대에 갈 무렵이 떠올랐다. 정말 오래된 일인데도 저 군용 트럭 속에 창우가 타고 있을 것만 같다. 군대 가기 며칠 전이었다. 창우는 야구모자를 눌러쓰고 회사에 나왔다. 직원들에게 일일이 작별 인사를 했다. 남들 눈이 있으니까 내게도 악수를 청했다. 나는 다른 여직원들처럼 호들갑스럽게 인사를 했다. 박창우씨 잘 다녀오세요. 창우는 나를 스쳐 지나가며 살짝 속삭였다. 이따 거기서 봐. 퇴근을 서둘렀다. 후암동 버스 정류장에 그가 서있었다. 몇 시간 전에 헤어졌을 뿐인데 몇 년 만에 만나는 사람처럼 가슴이 설레었다. 우리는 버스 맨 뒷좌석으로 갔다. 그날 따라 우리는 마음이 더 들떠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저녁 어스름이었다. 꿈을 꾸듯 아득한 느낌이 온몸을 감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수락산으로 향했다. 숲속을 지나고 밤나무 꼴을 지나서 산길로 접어들었다. 덕성여대 생활관 옆으로 천년은 들슴직한 나무가 서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구부정하고 조그마한 자작나무가 서있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둠 속이라 실루엣만 보였다. 창호는 나를 자작나무에 기대서게 했다. 창호는 내가 입고 있던 빨간 원피스의 치마 자락을 성급하게 들추었다. 그리고 나를 덮치려고 했다. 그의 손이 뜨거웠다. 잠깐만요. 난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요. 여관으로 데려가줘요. 창호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늘 집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창호씨랑 오늘 밤을 보내고 싶어요. 창호는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구불구불하게 흩어져 내린 긴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훑어내렸다. 바닥에 떨어진 백을 집어 어깨에 메었다. 여관 간판의 네온이 반짝거렸다. 창호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막상 여관 앞에 도착하자 겁이 더럭났다. 나는 애꿎은 손수건만 비틀어댔다. 중년 여자가 조그만 방으로 안내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호는 옷을 벗었다. 창호의 속옷차림을 보자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창호가 샤워하러 욕실로 들어갔다.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왔건만 긴장이 되었다. 창호는 수건으로 몸을 닦고는 성급하게 침대로 다이빙에 들어왔다. 그리고는 내 원피스 등 뒤에 지퍼를 성급하게 내렸다. 창호의 마음에서 일고 있는 갈등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은 꼭 내 정체를 밝혀내리라 하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는 말을 과장되게 하는 버릇이 있었다. 준과의 사이가 창호보다 더 진한 사이라고 한 건 육체적으로 가까웠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 친구와 사귄 시간들이 더 길다는 뜻이었다. 창호의 몸은 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나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다. 창호는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조금만 참아. 나는 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잠시 후 온몸의 근육이 풀어지며 갑작스런 평안이 찾아왔다. 아 이제는 살 것 같아요. 창호는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몸 위로 널브러졌다. 밤 열두시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었다. 집에 못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 전화도 못했으니 어떻게 되겠죠. 매일 붙어 다녔으니까 엄마도 눈치챘겠죠. 부모님은 3년 전에 이혼을 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침대 시트에는 혈흔이 묻어있지 않았다. 일어나서 욕실로 들어갔다. 문틈으로 보니 창호는 엎드려 있다. 그는 나를 의심하고 있으리라. 중과의 사이를 병기의 빨간 피가 투덕 떨어졌다. 나는 욕실문을 조금 열고 흥분을 감추며 창호를 불렀다. 잠깐만 저 좀 보세요. 창호는 침대 위에서 엉거주춤 잇몸을 일으켜 내 쪽으로 목을 빼고 바라보았다. 내가 병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을 때야 벌떡 일어나 욕실로 들어왔다. 창호는 연신 나를 껴안으며 중얼거렸다. 미안해. 경의를 믿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마음속에서 의심이 일어나더라고. 이해해요. 사실 내가 말을 과장해서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의심하는 눈치가 느껴졌어요. 저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배로 발달했나봐요. 제가 말한 진한 사이라는 건 말이에요. 창호가 그의 입술로 내 말을 막았다. 우리는 침대로 올라가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 아침에 함께 나와서 나는 회사로 출근을 하고 창호는 집으로 돌아갔다. 사무실에서 그의 모습을 이제는 볼 수 없었다. 이제 점심도 혼자 먹는 연습을 해야 한다.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나만 혼자 버려진 듯이 외로움이 파고들었다. 전화벨이 울었다. 난데 살짝 나왔다가 가. 여기 역전 다방이야. 나는 정신없이 서울역을 향해 달렸다. 창호는 도시락을 탁자 위에 펼쳤다. 그의 다정함에 목이 메었다. 엄마한테는 연락 드렸어? 예. 입찰 관계로 야근을 했다고 둘러댔어요. 나는 창호를 바라보지 못했다. 눈물이 도시락으로 뚝 떨어졌다. 보고 싶을 거야. 창호는 내 옆자리로 와서 내 허리를 꼭 끌어안았다. 여보 졸려 트렁크에서 음료수 좀 꺼내다줘. 추억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싣고 한참을 달리던 나는 깜짝 놀랐다. 바람을 피우다 들킨 것처럼 가슴이 콩닥거렸다. 앞차에도 나눠줄 거니까 많이 꺼내와. 차들이 서 있는 틈을 타서 잽싸게 내렸다. 주전부리할 것과 음료수를 꺼내고 트렁크 문을 닫았다. 앞차에 음료수를 나눠주기 위해 뛰는데 트렁크가 벌떡 열렸다. 이상하다 싶어 뛰어가 다시 닫는데 차가 출발했다. 트렁크는 누가 장난이라도 치는 듯이 다시 벌떡 열렸다. 이번에는 힘있게 쾅 소리가 나도록 닫았다. 그제야 트렁크는 잠잠했다. 뒷차가 어찌나 빵빵거리는지 진땀이 나서 혼났네. 당신은 그것도 제대로 못 닫아? 나는 남편이 계속해서 잔소리를 할까봐 과자를 연방 그에게 집어주었다. 음료수를 들어 부으면서 남편은 마음을 푸는 눈치였다. 친구들은 내가 남편에게 절절 매는 모습을 낯설어 했다. 여고 2학년 때 앞뒤로 앉아 무던히도 제잘되던 친구들이다. 고만고만한 키에 성격도 대체로 맞는 편이었다. 부부가 함께 만난지도 15년 가까이 되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도 꽤 친해졌다. 게다가 이제 아이들이 다 커버리자 몇 년 전부터는 여름 휴가를 함께 보내고 있다. 이번에는 자연휴양님에 예약을 했다. 숲속의 오두막집을 꿈꾸며 모두들 몹시 들텄다. 통나무집 두 채를 예약했다. 그런데 두 방 사이의 거리가 50미터나 떨어져 있다고 한다. 방 하나에는 남자들이 고스톱을 치고 여자들은 다른 방에서 밤새워 정담을 나누자는 계획이었다. 휴양님에 도착했다. 계곡의 물소리와 나무 위에서 찌르르 합장을 하는 풀벌레의 하모니에 탄성이 절로 나왔다. 다른 차에 탔던 남자들이 우리 차 쪽으로 다가왔다. 영애의 남편이 우리 차 트렁크를 가볍게 두들겼다. 남편은 트렁크를 열어주었다. 우리 차에 여자들도 모두 내렸다. 트렁크 앞에 선 남편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졌다. 나는 영문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모두들 우르르 트렁크 쪽으로 모여들었다. 남편의 점퍼가 트렁크 이음새에 끼어 있었다. 며칠 전 남편의 생일에 내가 선물한 거였다. 남편은 점퍼를 집어들었다. 이런 멍청한 이게 도대체 뭐야 점퍼는 빨끔빨끔하게 여러 군데 뚫어졌다. 주전부리를 꺼내고 트렁크를 닫던 생각이 났다. 점퍼가 끼인 것은 보지 못하고 트렁크가 고장난 줄만 알았다. 나는 미안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다. 미안해요. 어떻게 하지? 몸들 바를 몰라하는 나의 기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은 점퍼를 지켜들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다고요. 트렁크가 안 닫히면 왜 그런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어야지. 남편은 아이를 닭달하듯이 눈을 불아렸다. 눈앞이 아찔했다. 아이 그만하세요. 영애가 남편을 말렸다. 하지만 남편은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었다. 휴가고 뭐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친구들과 그의 남편들은 우리 차에서 아이스박스 배낭 따위를 끌어내렸다. 나도 입술을 깨물며 작은 보퉁이 하나를 끌어안고 비타를 올라갔다. 경치고 계곡이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한 숲은 비눗방울을 통해 보듯 흐릿했다. 창호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했던 그 숲이 떠올랐다. 매일 걸려오는 말없음표의 전화가 그리웠다. 창호라고 생각하고 지난 날의 추억들을 끄집어내 무던히도 제잘거렸다. 우리가 함께했던 해변 낭만의 첫 키스 수많은 별들과의 교감 그는 나의 비상구였다. 내가 미쳐버리지 않게 해주는 탈출구였다. 환자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 내 마음에 자꾸만 타일러도 십사리 기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깔깔거리며 푼수처럼 웃어대던 내가 입을 다물고 있자 전체적인 분위기가 침울해졌다.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리고 있다. 불빛 한 점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언덕 위 통나무집에서 술만 마셨다. 우리들은 일찌감치 자리를 펴고 누웠다. 핸드폰에 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문을 열었다. 경희야 너 애인 생겼니? 전화기를 들고 왜 나가는 건데? 어머어머 경희 얼굴이 활짝 핀다 얘. 친구들은 야유를 보냈다. 문 문 밖으로 나와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여보세요? 창우씨? 어디서 전화하는 거죠? 미천골이 온 거예요? 상대방은 수화기를 한 번 톡 친다. 예스라는 뜻이다. 어딘데요? 혹시 제 모습이 보이는 곳인가요? 통나무 집에서 새어나온 불빛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었다. 톡톡 아니라는 뜻이다. 즐겁게 보내려고 왔는데 저는 지금 너무 슬퍼요. 난 왜 이렇게 덜렁대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점포가 트렁크에 끼인 줄도 모르고 뚜껑을 닫아서 구멍이 뻐끔뻐 뚫렸지 뭐예요. 뻐끔뻐끈 뚫렸지 뭐예요. 나 옛날부터 그렇게 멍청했나요? 톡톡 두 번을 때리는 소리에 나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전화 끊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 내려오네요. 그럼 이만 가슴 속에 막혀있던 주먹만한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걸 느꼈다. 등불을 든 사람이 비척거리며 내려오고 있다. 돌멩이에 걸리기라도 했는지 등불이 도깨비불마냥 퍼드득거린다.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잠갔다. 창에 불빛이 어른거렸다. 친구들은 비명을 질렀다. 혹시 남편이 화해하고 싶어 내려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했다. 신경이 바늘 끝처럼 날카로우니까 될 수 있으면 주위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대로 하려고 해도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마음 먹은 것처럼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문고리를 풀자 등불 속에 나타난 얼굴은 남이의 남편이었다. 무슨 일이 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을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불안했기 때문이다. 승려 여러분 여기 놀러왔지 잘 왔습니까? 함께 올라갑시다. 남자들이 있는 방에서 도랑거리며 얘기라도 나누었으면 이토록 지루하지 않을 텐데 남편과의 다툼으로 서먹해진 터라 등불을 따라 올라갈 기분이 들지 않았다. 술김에 아내가 그리웠던지 남이 남편은 몇 차례나 더 내려왔다. 평소에는 무뚝뚝한데 술에 취하면 저렇듯 안 하던 짓을 해. 남이는 민망해하며 변명을 늘어놓는다. 술에 취하면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결혼을 한건지 상전을 모시는지원 영예의 푸념에 모두들 웃었다. 이불을 뒤집어 썼다. 별거 아니라고 털어버리려 해도 남편을 쉽사리 용수할 수 없다.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쳐든다. 나른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코펠에 계곡에 물을 떠다가 가스레인지 위에 얹었다. 커피잔을 들고 계곡을 향해 내려갔다. 진한 커피향이 온몸을 애무한다. 외로움이 계곡물처럼 가슴을 구석구석 적시며 흐른다. 귀가로 휘파람 같은 바람소리가 지나간다. 안개비가 뽀얗게 계곡을 어루만지고 있다. 머리카락이 촉촉하게 젖어드는 새벽기운이 청량하다. 멀리 보이는 산뽕우리는 구름이 휘감아 흰 고깔을 쓴 것처럼 동화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밝아오는 새벽 하늘과 맑은 계곡물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사람 사는 일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가슴에 차오른다. 숲을 속에서 이름 모를 새가 서글프게 운다. 들고 나온 커피는 이미 싸늘하게 식었다. 새의 울음소리와 물소리만이 내 귀를 가득 채운다. 수국이 모가지가 부러질 듯 서 있다. 허연 주먹 밥덩이 같은 꽃숭어리가 더덕더덕 달려 있다. 아랫도리가 뭉턱 잘려나간 산자락에 가시덤불이 뒤덮여 있다. 마치 상처가 아물며 딱지가 안듯 가시덤불은 붉은 흙과 쪼개진 바위덩이를 감싸안고 있다. 담쟁이 덩꿀손이 어디를 타고 넘을까 생각하듯 바위를 더듬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평화로운 풍경인데 그 아래 세워진 팻말의 제목이 섬뜩하다. 인간에 대한 자연의 반항 인간들이 개발을 한다고 여기저기 파헤치고 깎아 놓은 자리에 자연은 가시덤불을 만든단다. 더 이상 숲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자연의 대모인 셈이다. 가시덤불이 자연의 굳은 가고처럼 보여서 그런 표혈을 써두었을까. 남편의 마음을 읽는 것만 같다. 남편은 마음이 약하고 예민하고 상당히 감성적이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얕잡아 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습게 볼까 봐 일부러 쌀쌀하고 독하게 대처한다. 남편은 다른 사람이 들어서 아플 독서를 준비한다. 다른 이의 결점을 들춰내고 남에 대한 대단치도 않은 실수에 대해 꼬치꼬치 따지고 든다. 자신의 주위에 가시가 무수히 달린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만 같다. 작은 실수로도 일일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것에 이제 멀미가 날 것 같다. 남편이 늘 가까이 있는데도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 어제 점포 문제로 다시 속이 부글거린다. 전나무 숲으로 빽빽하게 돌려쳐진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통나무 집은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만 삐죽삐죽한 전나무에 찔린 듯 파랗게 멍이 들어 보인다. 안개 속으로 한 남자가 걸어 내려온다. 양손에 컵을 하나씩 들고 내려오는 구부정한 어깨가 낯익다. 나는 이제껏 화가 났던 것도 잊고 반가움에 벌떡 일어섰다. 왜 혼자 여기 나와있어. 한참 찾았잖아. 커피 마실래? 나는 피식 웃음을 베어물었다. 다 식은 커피를 내려놓고 남편이 타가지고 온 따끈한 커피를 받아들었다. 커피를 마시자 안개비를 맞아 오슬오슬 하던 몸이 풀어진다. 남편은 어제 일은 까맣게 잊은 듯 태평스런 얼굴이다. 이것 좀 볼래? 어제 휴게소에서 산 잡지인데 여기 나온 내용이 당신 성격하고 똑같더라. 남편은 입술 끝을 말아올리며 웃는다. 눈과 눈썹 사이가 넓은 사람은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으며 마음이 넓다. 게다가 당신처럼 갈색 눈동자에 한쪽만 쌍꺼풀이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재능도 있고 명랑하며 색채에 대한 센스도 뛰어나다. 그리고 남편은 내 기분을 풀어보려고 밤새도록 연구를 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뭐? 잡지를 빼앗아 그 다음 구절을 손가락으로 짚어보았다. 섹스를 밝힌다. 나는 눈을 곱게 흘기며 남편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내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밤새 부대꼈던 마음이 눈녹듯 사라져버리는 건 무슨 조아란 말인가. 남편은 나를 감싸하는 팔에 힘을 주었다. 여보 나 사실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내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당신한테 쓴소리를 했는데 말이야. 점포에 구멍이 난 거 당신 잘못이 아니야. 구멍을 세어보니까 모두 다섯 개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남편의 망상이 또 작동을 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숫자 노름을 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학과장이 다섯 이거든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에게 일을 시킨 거야. 내가 보기에는 영혜 씨 남편인 것 같아. 심중은 가는데 물중이 없어서 잘 살피고 있는 중이야. 도대체 사람한테 숫자를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런 게 있어. 당신만 알고 친구들에게는 말하지 마. 내가 꼭 증거를 잡아내고 말 테니까. 남편은 내가 영혜 남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줄 아는가 보다. 그는 딱 벌어진 어깨에 성격 또한 호탕했다. 그리고 모임의 중심이 될 정도로 대화를 잘 이끌어갔다. 그의 카리스마에서 남편은 창호와 비슷한 면을 발견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영혜 남편을 의심하는지도. 남편은 창호와의 관계에 대해 한마디 말이 없었다. 결혼하고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창호에게서 나를 철저히 보호만 해왔다. 남편은 피투성이가 될 망정 내게 원망 한 번 하는 일이 없었다. 그것이 그를 더 병들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우리 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능수아를 떠올리곤 한다. 아파트 건너 단독주택에 현란하게 피어있는 꽃. 그 꽃의 화려함으로 주택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인다. 나는 능수아 같은 여자가 아닐까 나 스스로 자책하곤 했다. 그래서일까 능수아가 피는 한여름이면 늘 우울했다. 남편은 잡지를 말아주고 골똘히 생각에 빠졌다. 아까 방에 남은 맥주병을 세워보니까 다섯 병이더라고. 병따개가 세 개 있고 왜 병따개가 세 개씩 있겠어. 5인 학과장을 3인 나더로 확실히 둘러붙어서 따버리라는 메시지지. 별 이유도 없다면서요. 이유야 있지. 학과장이 여자 관계가 복잡하거든. 지금도 매일 어떤 여자에게 전화를 하는데 아무래도 학교 내의 기밀을 누설하는 것 같아. 그래서 총장님이 당신더러 학과장과 싸우라고 지시했어요? 아니 느낌이지. 내가 눈치가 빠르잖아. 나는 소름이 끼쳤다. 언제까지 이런 식의 대응을 계속해야 되는 걸까.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여보 빨리 올라갑시다. 이제 내 얘기가 듣기 싫은 거야? 그게 아니고 친구들이 바불할 텐데 미안하잖아요.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남편이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3개월 전이었다. 처음에는 증세가 가볍기 때문에 나도 무심했었다. 설사가 나서 죽겠어. 어제는 건물 계단에다 실례를 했지 뭐야. 팬티를 벗어서 그 위에 덮어놓고 걸음아 나서려라 도망을 쳤어. 그때만 해도 장이 좋질 않으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깔깔대고 웃었을 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는 교수들과 다투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나 그만두고 싶어.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다 굶어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다리 좀 주물러줘. 다리가 당겨서 강의식 안에 서 있을 수가 없어. 강의식으로 들어갈 때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몸이 무거워. 처음에는 몸에 이상이 왔다. 그래서 장약이나 신경통 약 등을 사다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주었다.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남편은 가시처럼 말라갔다. 남편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출근하면서 내게 뽀뽀하는 걸 걸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다녀오라고 말을 건네도 나를 외면하고 멍하니 서있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서도 단추를 누를 생각을 안고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나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불안스레 거실을 왔다갔다 했다. 가끔씩 나 있는 주방 쪽을 흘끗거렸다. 설거지를 마친 뒤 수건에 손을 닫고 있을 때 남편이 다가와서 내 귀에 입을 가만히 대었다. 여보 바람쐘러 나가자. 남편이 전에 없이 살갑게 대하자 나는 눈웃음을 치며 앞치마를 벗었다. 남편이 남편이 남편은 검지를 세워 입술에 갖다대며 슬리퍼를 끼었다. 밖에는 비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우산을 두 개 들자 남편은 골프 우산 한 개만 들라며 눈짓을 했다. 나는 해주기 웃으며 남편을 따라 나섰다. 주차장은 빗물이 도랑처럼 흘러 슬리퍼를 신은 발을 다 적셨다. 남편은 내 어깨를 감싸안으며 귀에 입술을 태었다. 이봐 집에서 말 조심해야겠어. 누군가 도청을 하고 있어. 내가 집에서 한 말을 학과장이 다 알고 있더라고. 내가 어제 당신한테 학과장을 작살낼 거라고 큰 소리로 떠들었잖아.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학과장이 결강을 한 거야.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 나는 온몸으로 한기가 들었다. 당신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신이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지. 지금 몇 사람 인지도 모르겠어. 주변 인물들이 전부 나를 감시하고 있거든. 그러나 염려할 것 까지는 없어. 총장님은 내 편이니까. 나는 남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까만 눈동차가 유난히 번들거렸다. 다른 누군가의 영혼이 남편의 몸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섬뜩했다. 그런데 그런데 어제 고등학교 동창 녀석들 말이야. 그놈들도 수상해. 당신이 예전에는 엄청난 미인이었었다는 거야. 게다가 중년 여자들 첫사랑하고 바람나는 게 유행이래. 그러니까 아내 간수 잘하래. 당분간 동창회 나가지 말아야겠어. 그런데 그게 누구의 사주를 받고 하는 수작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나는 그제야 불안의 정체를 깨달았다. 창호 때문이었다. 당신은 이 몸매를 해가지고 어찌 바람이 나겠어요. 나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처럼 뛰는데도 태연을 가장하며 웃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봐요. 모두에게 사이좋게 대하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러나 총장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화학을 원하지 분열을 원하겠어요. 다 신호가 온다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광고 전단지가 하나 들어있더라고. 소파의 가격이 33만 5천 원이더라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3은 나고 5는 학과장이거든. 그러니까 3인 네가 나서서 학과장을 내쫓으라는 거라고. 남편은 숫자에 사람을 대입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그 올무에 갇혀 공포에 떨었다. 네. 김성금님의 통마구리 네. 이 소설은 중장편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앞부분을 낭독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한 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책방에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오늘 책방주인 여기서 물러갈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하게 쉬십시오. 쉬십시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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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